이번에도 풀젤을 못해놓고 다음 시즈로 넘어가면 좀 슬플 것 같기도 하.. 해서 예.. 12만원이면 나쁘진 않네 전 항상 으으으.. 요런거 14짜리 막 이런거 사서 했단 말이죠 육십 맞추려면 14로 4개 5개 50만원이잖아 어이씨 육척과 비싸네 15짜리 4개 하는게 낫겠네요 그런거로 제렌을 들어간다 생각하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청 묵청은 싸겠지 어 묵청 비싼게 어디까지 스펙 붙여놓은건 좀 봅시다 풀제 칠각 묵청에 행운 5까지 붙였는데 4억 풀.. 공속없는거 3억 이거 안팔리겠다 3억은 안팔릴 것 같은데 봐봐요 공속없는 기심이 여기 단미님이 14억 올렸는데 3억은 좀 안팔리겠죠 1억.. 1억 5천원을 더 발르면은 행운이 3에서 5는 가지 않을까 물론 발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억단이로 발라본 적 없으니까 음.. 이야 이게 1억이나 한다고요? 말도안돼 맙소사 아니 아니 아니잖아 어? 1억이나 한다고? 공이 육각 묵청이 1억이라는데 이거 1억 안할 것 같아요 피오님 이거 안팔릴 것.. 파파오님? 안팔릴 것 같은데? 제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? 아 나 공속이 없네? 아 죄송해요? 어흠.. 나 내가 들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공속 무기가 없었어 시세 좀 파악하죠 미르는 역시 위탁상에서 모든 게 역사가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비싸네 마혈검 275 100 120 100 편혈도 와 편혈도는 왜 비싸대? 신기하네요 일성은? 일성은 없네 아 영안 비싸 영안 너무 비싸 아 미치겠다 아 너무 비싼데? 영안을 갈 거면은 그냥 이 소리는 미리 참재배를 알아가는 간다 어쩔 수 없어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안 되면은 나 그냥 거기서 녹아다 뛰면 돼요 저기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시발 아아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어? 비싸네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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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50만원 두 개 50만원 두 개 50만원 두 개 5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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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추끼 한 묶음 와 추키 값 미쳤다 아니 추키 값이 이랬을 거면 난 처.. 설백 같지